태블릿 PC의 진실 묻혀버린 태블릿 PC의 진실 태블릿 증거 신청기가 최순실 농단 발단된 태블릿 PC 실소유자 누군지도 불분명 헌재는 쟁점 아니다 무시 탄핵 사태의 중요한 발단 하나가 애매하게 최소원의 것처럼 포장된 태블릿 PC였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문제에 태블릿 PC가 증거로서 유효한가 즉 증거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탄핵 심판 초기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대리인단은 변론 준비기일 단계부터 태블릿 PC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태블릿 PC는 국회의 탄핵소추위결서 중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의 위배 등의 쟁점과 관련이 있었고 탄핵소추위결서에 첨부된 공소장의 핵심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의 짐이나 입수 경위 제3자에 의한 오염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소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포렌식 검사 중이라는 이유로 최소원에게 태블릿 PC를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태블릿 PC 요금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블릿 PC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언론기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태블릿 PC에 대해 거론하기를 꺼렸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만약 최소원이 태블릿 PC의 실소유자가 아니거나 언론 보도 과정에서 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점이 발견된다면 여론이 급반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2016년 12월 27일 추가 입증 계획에 대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태블릿 PC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12월 30일 추가 서면을 통해 태블릿 PC의 진위, 입수 경위 및 제3자에 의한 오염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 검찰이 소유주로 지목되는 최소원에게조차 당시까지 태블릿 PC를 제시한 적이 없는 점 김한수 전 행정관이 2014년 3월경까지 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점 당시까지 그렇게 잘못 알려짐을 지적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 경선 캠프에서 SNS 팀장으로 근무했고 2013년 2월부터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 정책 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2년 6월경 고 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에 따라 본인이 이사로 재직했던 마레이 컴퍼니 명의로 태블릿 PC를 개통하여 박 후보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이 보좌관은 박 후보의 최측근 수행 비서였으나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태블릿 PC 요금은 2013년 1월경까지는 마레이 컴퍼니에서 납부했고 이후 김행정관이 마레이 컴퍼니를 퇴사하면서 이때부터 2014년 3월경이 아니라 2016년 12월까지 근 사냥단 김행정관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태블릿 PC는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고 분석 보고서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며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2017년 1월 10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에 대한 문소송부 촉탁 신청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블릿 PC 감정결과서 분석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청구인 측 증거자료에 태블릿 PC 자료가 일부 들어있는 건 맞지만 아직 증거 조사가 안 되어 현재로서는 쟁점이 아닙니다 포렌식 검사 중인 태블릿 PC의 분석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고 현재로서는 쟁점이 아니라니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논리였다 대리인단은 이미 포렌식 검사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최서원에게 태블릿 PC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언론기사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였다 검찰은 태블릿 PC와 같은 디지털 자료는 통상 포렌식 작업을 거친다 포렌식이란 PC나 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각종 데이터 이메일 접속 기록 등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대검찰청은 2008년도부터 별도의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에서 검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태블릿 PC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당연히 분석 보고서가 존재한다 강일원 재판관은 분석 보고서가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으나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얼마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치 않았다면 검찰에 일단 문서 송부촉탁 신청을 하면 된다 보고서가 존재하면 검찰이 보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사안이었다 강일원 재판관은 또 태블릿 PC가 현재로서는 쟁점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탄핵 심판의 발단이 JTBC의 태블릿 PC 보도였다 태블릿 PC에 대하여 이미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진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했다 강 재판관조차도 국회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태블릿 PC에 대한 자료가 일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연히 태블릿 PC는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탄핵 소추위결서에 최서원에게 누설된 문서라고 기재된 47건의 문건 중 3건이 태블릿 PC에서 나왔다고 국회 소추위원단도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태블릿 PC 실물의 확인은 필수적이었다 더욱이 최서원은 태블릿 PC가 본인 소유가 아니며 조작할 줄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던 터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태블릿 PC 자체는 물론 분석 보고서조차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태블릿 PC가 쟁점화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탄핵 심판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전문법칙이라 하여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구두 진술을 제외하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제출된 전문 증거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증거로 인정하는 원칙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안에서는 탄핵 심판이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전문법칙 같은 형사법 규정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안에서는 증거 조사를 거론하며 엄격한 형사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는 끝내 탄핵 심판에 제출되지 못했다 박 대통령 파면 후 반면이 지나 2017년 9월 11일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비로소 법원에 제출된 분석 보고서는 국회의 탄핵서 추전인 2016년 10월 25일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탄핵 사태의 결정적 계기 중 하나였던 태블릿 PC가 정작 탄핵 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나중에 형사재판에만 이용된 것이다 만약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면 진실 발견이 보다 용이했을 것이다 사태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었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점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소극적 긴 태도로 인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를 볼 기회도 사라지고 말았다 최순실은 태블릿 조작법도 몰라 나중 형사재판에서 비로소 등장 최순실 아닌 제3자가 사용한 정황 처음부터 따졌다면 사태 달라졌을 것 최서원은 2017년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1억에 주장했다 전 태블릿 PC를 근본적으로 누르는 것 외에는 그걸 찍어가지고 운용하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한다 근데 자꾸 태블릿 PC가 뭐 한 두 개 계속 나왔다 그러는데 지난번 검찰에서 아무리 보여달래도 보여주지도 않고 저는 그게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 대통령 정관은 대통령 파면 결정 후인 2017년 9월 29일 대통령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 가을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은 대통령 형사 사건에서 유력한 증언으로 사용됐다 이날 대통령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김 전 행정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1월에야 한 컴퓨어가 깔렸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태블릿 PC에서 아래 안글문서 일체를 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태블릿 PC는 통화조차 되지 않는 기종이었다 태블릿 PC에 저장된 사진 수백 장 중에 최서원 개인과 관련된 사진은 두 장 정도밖에 없고 유아 관련 사이트를 다닌 듯한 웹서핑 흔적도 50컷 이상 보인다 최서원이 이 태블릿 PC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는가 김 전 행정관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태블릿 PC가 최서원 소유가 아닐 수 있다는 또 다른 정황증거도 있다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는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가 형사재판에 제출된 후인 2017년 10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태블릿 PC를 본인이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 속 젊은 여성이 자신과 함께 일했던 캠프 여직원이라는 주장도 했다 2017년 10월 11일자 일요신문 인터넷판 기사는 더욱 구체적 긴 정황증거를 드러내고 있다 일요신문 2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를 입수한 뒤 작성한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블릿 PC에서 총 1876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메이플스토리 게임 화면 연예인 웹툰 젊은 여성이 입을만한 옷과 액세서리 캡처 사진이 대부분이다 태블릿 PC에 저장된 연락처 15개는 대부분 중복이거나 이메일 주소 등이었고 의미 있는 연락처는 4개에 불과했는데 김한수 행정관, 이춘상 보좌관, 김행정관의 친구이자 최서원의 조카인 인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림에 연락처 복구된 카카오톡 메시지 상하이라는 단어가 발신됐고 잘 도착했어 다음주 초에 이 팀하고 빨리해서 시작해 내가 얘기한 주요한 사항 정리해서 빨리해 입장표 좀 메일로 보내라고 김팀에게 얘기해줘 인터넷이 잘 안돼 거기서 어떻게 해봐 서둘러서 월, 화해해라 끼어쓰기 및 맞춤법 손봄 등의 메시지가 발신되었다 그러나 최서원은 자신은 카카오톡 앱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전부 복구된다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블릿 PC가 최서원의 소유가 아니라면 대통령 탄핵 사태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태블릿 PC가 최서원 소유라고 가정하더라도 소유자 최서원의 의사에 반하여 태블릿 PC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최서원의 입회 없이 태블릿 PC로부터 문서 파일이 출력된 이상 이러한 자료들은 위법하다 위법한 자료를 활용하여 취득한 진술조서 등도 2차적 증거로서 위법함으로 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판단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중에 대통령 형사사건 1심은 태블릿 PC와 그 저장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1심의 논리는 태블릿 PC에 포함된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문건 제34회 국무회의 말씀 자료 문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 드레스된 연설문 문건 등 3개의 문건이 최종적으로 수정, 저장된 시점이 2014년 3월 경임으로 사후적 수정은 없었고 JTBC 기자의 태블릿 PC 취득이 당시 해당 사무실 임직원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공익을 고려하면 위법 수집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1심은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 행정관, 이춘상 보좌관을 포함한 최소 2인 이상을 거쳐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진술에 기초하여 정오성 비서관이 최서원에게 문건을 전달한 기간에는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많다 우선 최서원 자신이 태블릿 PC를 조작할 줄도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설령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가 된 총 47개의 문건 중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건은 3개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 문건들이 제3자를 통해 태블릿 PC에 저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블릿 PC를 조작할 줄 모른다는 최서원의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변호인단 총사 퇴후인 2017년 11월 8일 대통령 형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최서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의 태블릿 PC를 감정 의뢰했고 그 결과가 11월 27일 재판부에 도착했다 국과수 역시 태블릿 PC의 소유자 실사용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태블릿 PC에는 최서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파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최서원이죠 내 김한수 행정관과 이춘상 보좌관 최소 2인 이상을 거친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아닌 의심스런 경로를 통해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 고영태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헌재와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